해적 여기만 먹자 그때 오늘 하루 종일 걸어 댕길거야 나 진짜 너무 졸려 이겨낼 6천원 밖에 안해 근데 그 맛이 날까? 진짜 미친듯이 달게 생겼잖아 진짜 미친듯이 진전엔 1천원 제임물반을 부담수 있었다면 예, 여러분, 이 다음은 홍콩이나 substantial 원소 넣음을 받았어야 할까요? 네, 별너반을 넣었으면 좋음 볼 말씀드리는 이런 거는 아카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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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노입니다 그리고 이름은? 수잔? 수잔? 수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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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잔? 네 얼음 많이 많이 떠달라 했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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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봐 뜨겁지? 여보 근데 그거 아니? 여보 여보 여기 온 집 한식 진짜 잘 먹는 콩? 음 맨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맨날 먹고 있어? 우리 하울이 하울이 확신이 아니야 밖에서 사먹을 수 있는 그냥 흔한 음식이 아니잖아 최대한 그리고 구색을 갖춰서 먹자 라면이 불었어요 라면 왜 이렇게 불었어 아 진짜 저 물 아 너무 별로야 가스레인지 뭐야? 네 한국보다 왜 라면이 많아 보이지? 많아요 여기가 여기가 많다 그랬어요 아 면이 많아? 면도 많고요 후레이크도 많다 그랬어요 그래? 안 돼 인덕션 아 여기 홍천 감천 얘 아니야 얘 하나로 있어서 홍천을 떠났어 아 그래? 아 너 여기 강북지가? 어 여기 사실은 미국 아니야 미국 아니야 여기 강원도 홍천이야 집들이 홍천이야 여기는 깜빡이가 노란색이 아니더라 빨간색이야 옛날 차들만 지금 한국 안 덥구만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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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잘한다 잘한다 마사지 투부투부 맛이 어떤가요? 먹어봐요 렌치 소스에 배추는 조 마땡이에요 맛있어? 아까 말いい 맛있어 나는 맛있어 내가 만시라고 음 잘라줄게요 맵지 마시고 전복이랑 사자 진짜 맛있어 비주얼이 저럽다며 가운데가 잘 있어요 여기가 그거 아니야? 빨리 먹어봐 나 메이플소스 있는데 먹고싶어 여기 메이플소스 뿌렸잖아 음 맛있다 대추는 정말 아니지? 맛있지? 음 맛있어 맛있지? 우와 아니면 맛있는거 오바가 안먹는다며 오바가 플레인으로 먹겠다며 꼭 먹는데?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와 맛있겠다 단내가 많아 그리고 나는 착불딱 넣었을때 이게 맛있으면 해 질감이 좀 그렇다 했는데 부서지면서 너무 맛있더라 다 맛있어 이거 두개째먹을때부터 맛있어 맞아 두개째먹을때부터 음 맛이 와 오빠 핀란드피아 크림칩이 진짜 안맞아 체크아웃 그냥 키만 줘 오 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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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아웃 하다 체크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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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네 다 끝났어 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! This time it took me a completely different way It's the way Dan and I used to come all the time When we'd come to Smyrna And this time it took us that way But it would've been taking us a different way So glad to see you guys Hi! I'm sorry you.. Halloween didn't stand without here in the heat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